첫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의 안부도 못지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 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에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두번째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피하라. 예나 지금이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우울할 때가 있고 그 우울함을 위로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러한 푸념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분야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매번 자신의 우울한 점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나쁜 감정을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버린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법이다.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아라. 이렇게 자신의 슬픈 감정만 버리는 친구는 멀리하고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기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해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고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대해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 꼭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세 번째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을 모두가 같을 수가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에서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런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최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하는 사서 언젠간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상의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이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가 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국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를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너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라는 등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친구와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먹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 100% 칙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의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속마음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픈 점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족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득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다섯 번째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는 피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친구와 약속을 정하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크게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친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하나의 신호를 받아들여도 좋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친구도 변했고 나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함께 생활하며 그 친구와 닮은 점도 많았을 것이고 겨우 관계도 비슷했을 테지만 결국에는 접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마주하는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안 맞는다. 인생사 온갖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발판으로 삼고 신화를 이룹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깨달음에 달렸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주체는 본인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본인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마음가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환상 속에 자기를 보래야 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자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대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당당해집니다. 두 번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과대망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가에 피어난 풀 한 포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동시에 길가에 핀 풀 한 포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면 이 둘은 모순이고 정반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합니다.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한 얼굴입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를 사귈 때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심리가 작용해 왔습니다. 성장하면서 이런 심리는 사회생활과 직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가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부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참고 좋은 사람으로 행동하다 상처받습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달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짐이 되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 사람 그 일이 떠올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 주는 과거는 떠오르지 않고 기쁨 주지 않는 과거만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뭐라고 시원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일을 내가 제대로만 했다면 지금은 달라져 있을 텐데 바꿀 수 없는 과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억울함 아쉬움이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특히 일이 안 될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더욱 과거의 나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과 이런 일들이 늘면 되었지 줄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 밑에 깔리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내게 기쁨을 줄 때만 과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라는 짐은 내려놓는 것이 좋지만 그 중에는 쓸모있는 짐도 있습니다. 짐이 되는 과거는 버리고 즐거운 일 좋은 일만 기억하며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과거를 다루는 정말 멋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직함입니다. 경범한 인재는 직함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큰 인재는 직함을 방해물로 생각하며 작은 인재는 직함에 목질을 합니다. 50전 후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큰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직장 다니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건 자기 힘으로 한 것일까요? 하지만 조직이란 시스템의 힘이 컸습니다. 직장을 나가면 대부분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직함과 호난은 사라집니다. 직장 다니며 배운 것이 있어도 직장을 나와 돈 버는데 써먹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능력과 사회에서 생존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입니다.